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또 하나가 아까 삼성전자 HBM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HBM3 또 3E까지는 정말로 처참하게 뒤처졌고 근데 지금 삼성은 12단부터 도전을 하고 있고 HBM4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HBM4가 25년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나 삼성이 HBM4 시대부터는 조금 더 앞서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 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SK하이닉스가 2012년부터 HBM을 독보적으로 잘 해왔는데 그거를 지금 2년 만에 뒤집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는가? 제 아무리 삼성이어도.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BM4까지는 하이닉스의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실력 관점으로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당연히 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하듯이 그러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게.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HBM을 만드는 후공정, 이 후공정 단계에서 칩을 붙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일단 HBM4까지 부분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HBM4부터 이 칩을 붙이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긴 할 건데 부분적으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격차, 성능 격차 이런 것도 일단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지가 되는 게 하이닉스한테 충분한 당연한 지당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본딩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TCNCF 방식을 하이닉스처럼 MRMUF 방식. 맞습니다. 그로 과연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거 가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쟁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이 반도체를 자꾸만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삼성도 하이닉스처럼 MRMUF 방식으로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삼성이 MRMUF로 완전히 바꾸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장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후공정 장비를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칩과 칩을 붙일 때 그냥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무언가 반도체 칩 위에 반도체 칩을 붙일 때 중간중간 범프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구슬들을 이용해서 붙이되 가운데 빈 공간을 NCF라고 불리는 필름을 붙여서 메꾸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이닉스도요?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얘는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롬뿐만 아니라 이 HBM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 때에도 칩과 칩을 붙일 때는 NCF 방식이 가장 절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 전통적인 방식을 깨고 과거에 쓰이던 머프하는 방식을 자체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칩과 칩을 붙이는데 조그만한 구슬들을 이용해서 붙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칩을 붙일 때 조그만한 구슬들을 이용해서 두 칩을 붙일 때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접합을 약한 접합을 먼저 합니다. 이 과정에서 TC 본딩이라고 불리는 TC 본더라는 장비가 쓰이고요. 이 장비가 칩을 정교하게 붙이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가접합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두 칩을 조금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성능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쉽게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빈 공간을 액체 일종의 에폭시와 같은 몰딩 소재로 쫙 채워주고 나서 이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면서 몰딩을 굳혀주고 그리고 가접합된 그 영역이 완전히 녹아서 풀접합되는 그러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STI의 열 처리 장비가 또 추가적으로 오븐과 같은 장비가 추가적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면 삼성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 MR 머프 방식으로 가려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면 이제는 HBM4부터 지금까지 쓰이던 삼성과 하이닉스 방식 말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도 추가적으로 쓰일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슬들을 쓰지 않고 두 칩을 바로 다이렉트로 카파 투 카파로 붙여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부분적으로 도입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기존의 MR 머프 방식을 계속 유지하되 일부 칩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할 것이고요. 삼성도 NCF 방식을 계속 이용하되 하이브리드 본딩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걸 한번 옮겨 탔다가 다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여기서 기술의 격차가 2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죠. 게다가 기존의 장비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노리는 겁니다. 야 HBM4까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NCF 방식을 고수하면 하이닉스 방식보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하이닉스 방식은 자체 개발한 이 MR 머프 방식을 이용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몰딩 소재를 열 전두율이 더 높은 소재를 쓰기 때문에 이 열 전두율 관점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어요. 칩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고고 여기서 오는 그러한 이점들 다음번 세대도 일단 포기하되 그 다음번 세대를 노리자. 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준비하는 녀석이 승자다. 그러니까 2번 다음번이 아니라 다 다음번에서 승부를 보자.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다음번에도 일부 칩에 한해서 일부 칩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쓸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3, 2요 아니면 4요? 4부터. 그런데 4의 기존 방식을 유진하는데 다만 일부 생산 물량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4 내에서도 조금 더 후속 제품이겠죠. 그 후속 제품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룡을 쓸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제 5부터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전부 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에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많이 써왔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이제서부터 쓰이는 기술인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일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CIS 이미지 센서라는 유형을 만들 때 이미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왔고 최근에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쓰는 고로한 공법도 소니가 먼저 개발하고 삼성이 따라가고 소니가 먼저 개발하고 삼성이 따라가는 고로한 그림이 계속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그려져 왔어요. 이미지 센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파운드리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고 이제는 디렘에도 필요하고 또 랜드에도 필요하고 하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미 일찍이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HBM4는 현실적으로 하이닉스가 오래 준비한 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따라잡아. 그럼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한번 좀 노려보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두 기업 간의 승부처가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하이닉스가 무조건 우위를 점하는 구도보다는 좀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네. 맞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늦었는데 여기에서 저걸 추격하려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다른 걸 이제 준비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고급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고급진 질문. 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 몰빵해야 됩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렸죠. 네.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전 세계에서 딱 두 기업이 집중적으로 특히 그중 한 개 기업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바로 네덜란드의 베시. 베시. 맞습니다. 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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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ASMPT라는 기업이 후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ASMPT라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의 기존에 뭐 신카와 같은 아니면 도레이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래 본딩 장비는 베시 같은 기업 또는 ASMPT, 싱카와 도레이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해외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미 삼성전자 라인에 이미 베시의 장비가 들어와서 HBM용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베시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히 베시는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TSMC 같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계속해서 확대하니까 그쪽에 들어갈 장비를 TSMC와 함께 손잡고 먼저 개발해온 기업인데 삼성이 우리 HBM에도 이게 필요해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장비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전통적으로 싱카와 같은 기업들도 삼성 쪽으로 본딩 장비를 공급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뺏길 수 없어 우리도 하이브리드 본딩 계속해서 장비 개발할 거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네덜란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증권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쪽도 경쟁자들이 꽤 많아지긴 하나 봅니다. 경쟁자는 원래 많았고요. 무엇보다 고성능 칩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점점 많이 도입될 겁니다. 즉 칩마다 칩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는 그 종류가 늘어날 텐데 문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칩마다 칩마다 조금씩 다른 공법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장비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더가 무슨 한 가지 종류의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칩마다 칩마다 특화해서 만드는 그러한 커스터마이징 장비에 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아지면 배시가 아무리 장비를 잘 만들어도 절대 혼자 커버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영역을 나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TC 본딩 장비 쪽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값 같은 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아, 예. 한미반도체. 이제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믹스로 여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바뀌면 이런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TC 본더를 하이미반도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하이닉스랑 손을 잡고 HBM용 TC 본더를 특화해서 만들어 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TC 본딩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비, 배시나 아니면 싱카와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잘 만드는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원래 TC 본딩 시장은 일본 장비사들이 원래 주를 잡고 있는 고로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존 장비사들도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기존 장비사들도 TC 본더 장비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완전 뭐라 해야 되나? 전쟁터 되네요. 전쟁터. 전쟁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이 칩의 종류가 제한적이지만 그 종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기업이 무조건 경쟁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는 고로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TSMC랑은 점유율이 더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TSMC는 또 공격적으로 투자금액 더 늘린다고 하고 어떻게 이제 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까? 이게 TSMC만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인텔까지 들어와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제가 지난번 출연 때에도 파운드리가 부진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그때 한번 기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새로운 후공정 기술을 TSMC가 먼저 발표하고 삼성이 뒤늦게 발표하고 또 TSMC가 먼저 발표하고 삼성이 뒤늦게 발표하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왔습니다. 후공정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죠. 패키징 쪽에서요? 패키징이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소니가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소니가 그 기술을 먼저 제안하고 TSMC가 이뤄내고 그리고 삼성이 뒤늦게 한 3, 4년 지나서 구현해내고 이러한 모습이 자주 그려져 왔거든요. 그건 뭐 근데 사실 삼성의 비즈니스가 과거에도 항상 그려왔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어느 순간부터 전공정은 그렇지 않는데 후공정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왔고요. 최근에 대두되는 기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인텔이 인텔이 생각보다 후공정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많이 가진 기업입니다. 과거에부터 AMD도 후공정 기술을 많이 발표했지만 인텔도 독보적인 후공정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어요. 그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PU라는 그러한 반도체 칩을 딱 뜯어보면 칩 가장 아래쪽에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트랜지스터가 이제 칩 한 개에 100억 개, 200억 개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리길 트랜지스터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에 수많은 전기신호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이어주는 전기신호 배선 배선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트랜지스터에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선이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트랜지스터에 여러 개의 배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전기신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기신호 중에 어떤 신호가 있는가 트랜지스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즉 전원의 역할이죠.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선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텔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겪었는가 인텔이 과거의 14나노 공정에서 10나노 공정으로 넘어올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트랜지스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수많은 배선들. 배선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도전했다가 나가리 된 거예요. 6년 동안 기술 성공 못 시키고 결국에는 기존 기술로 간신히 회복시킨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그래서 인텔이 동네 바보형 취급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을 한꺼번에 몽땅 도입하려고 하다가 나가리가 되었던 겁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엉성하게 된 것이죠. 옆에서. 야 이 형 무시하지 마. 이 형 원래 천재였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텔이 지금 또 한 번 칼을 갈고 이 트랜지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이 원래는 다 위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제는 아래쪽에서 공급하는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는 웨이퍼라고 불리는 기판 위에 위에다가 무언가 물질들을 차곡차곡 쌓곡갖고 쌓곡갖고 반복하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반도체 칩을 만들면 웨이퍼라는 커다란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칩의 구조물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무언가 전력을 넣는 이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텔은 첨단 후공정을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본딩뿐만 아니라 웨이퍼를 얇게 가는 그런 공정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아래에도 무언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반도체 칩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그리고 또 다른 웨이퍼에 이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을 만들어 그리고 두 집을 뒤집어서 붙여 이 공법을 이제 파워비아라고 해서 들고 나왔고요. 이거를 아마도 가장 먼저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TSMC가 이걸 구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삼성은 TSMC보다 또 2년 정도 뒤에 뒤늦게 이제 나와서 인텔이 발표하고 TSMC가 발표하니까 뒤늦게 나와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전공정에서 EUV 3나노 2나노 이쪽 영역에서도 수율성에서 밀리고 있는데 후공정에서도 TSMC한테 밀려왔는데 이제는 인텔에게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이 삼성전자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투자 아이디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치이고 뒤에서도 치이고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인데 그래서 인텔이 이러한 후공정 기술을 자사 CPU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후공정 기술력을 먼저 갖춰갈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텔이 하이엔의 EUV 같은 첨단 장비를 먼저 사가면서 전공정에서도 이제 머지않아서 1.8나노 공정을 찍어낼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공정에서도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익이지만 나올지는 미지수익이지만 분명한 점은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칼을 갈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자꾸만 주도하려고 하는 실제로 인텔은 주도하려고 하지만 주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하고 실제로 계획보다 성과가 2, 3년 늦게 나온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인텔이 칼을 갈면서 들어오지 않았던 영역인데 들어오고 있는 점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그 동네 바보 형을 이제 탈피하는 순간 또 삼성한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위기라기보다는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을 TSMC가 먼저 먹고 삼성이 뒤여서 먹는 구조였는데 이 이제 나눠먹을 파이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면 성장성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고 점유율 사업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겁니다. 그 속도가 이제 문제다. 그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치고 나가는 TSMC도 잡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인텔도 경계를 해야 되고 저희 영상이 아마 올라간 다음에 아니다. 영상 올라가기 전에 실적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물론 얼추 이제 컨센서스는 한 영업립 8.2조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숫자는 공개되는 걸 이제 공지로 보면 알 테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투자자분들이 이 점은 좀 핵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좀 주신다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과거 실적은? 네. 맞습니다. 예상보다 월등히 엄청나게 높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컨센서스가 막 두 배씩 상향되지 않으면 이제는 좀 무의미하고 왜 그런가 하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타는 구간에서 실적이 뭐 100만큼 나오냐 110만큼 나오냐 120만큼 나오냐 그 정도 가지고 주가의 향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상승 사이클은 계속해서 다음번 올 하락 사이클을 우려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적을 정교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하이닉스처럼 hbm 공급이 이루어져 그럼 그 밸류의 업사이드가 더 큰 특징을 보이죠. 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좀 소재 파츠 기업들의 실적을 좀 눈여겨보시라. 왜 그런가 하면 소재 파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더 민감한 경향이 있고 조금 더 실적을 덜 선반영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삼성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중에 나올 실적을 미리 앞서갑니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1년 이상 9개월에서 12개월을 앞서갑니다. 하지만 소재 파츠 기업 중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만 앞서가는 기업도 많이 보이고 더욱이 무언가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겹쳐져서 또는 실적이 굉장히 급락해서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높아서 관심을 잘 못 받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실적을 조금 더 짧게 선반영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의 반등이 나타나거나 하락이 이제 멈추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뜨기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소재 파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한 5년치 실적의 이 그래프를 v차트 형태로 제가 또 그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블로그랑 텔레그램에서 그러한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려가시면서 기업들을 추출하시는 것도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주 이번 기본편 강의 시즌이 어닝 시즌이랑 좀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좀 언급이 되나요? 네. 기본편에도 당연히 다 실적 그래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못하는 후속 실적들은 당연히 텔레그램이나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또 다루고요. 우리 또 호드리님이 as가 좋더라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에는 또 기업들 실적을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제가 매 분기마다 300개 기업들을 검토하면서 좀 특이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블로그에 추가로 공유해드리니까요. 블로그 오셔서도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거 뭐 제가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주가 변동성이 컸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소부장 중에서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졌더라고요. 주가도 좀 흘러내린 것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테스트 및 소켓 기업에 작년까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왜 그 기업에 투자했는지 글도 올렸었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가 급등기에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가 급등이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쏠렸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엄밀히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소켓 기업 중 대표 기업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익이 나셨다면 큰 수익이 나셨다면 사실은 운의 영역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약간 좀 ai 반도체 이러면서 좀 올라간 게 있죠. 네. ai 플러스 온 디바이스에 모든 게 다 겹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목 팔이를 하는데 이 종목은 다 겹쳐 모든 이슈가 그래서 다 민 거죠. 이 종목을 다 밀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고 너무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업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하락이 무언가 특이한 이유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좀 시장이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 사실 테스트 소켓 핀 기업들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실적을 과도하게 앞서가면 반드시 쉬었다 갑니다. 반드시 쉬었다 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원래 필요하지 않았을까 고로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기업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악플과 안티가 많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좀 실적 그래프랑 주가 차트랑 이렇게 겹쳐서 그려보셔서 괴리가 유독 컸던 기업들 특히 너무 과도했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기업이면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하더라도 실적이 갑자기 수직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런데 고로한 기업인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기업이 있지는 않는지 고로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조금 내가 피해가야 할 주식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내러티브가 많이 만들어질 때 보면 HBM도 그렇고 AI 반도체 되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품종이 더 많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러면서 실적 엄청나게 날 거다 하면서 엄청 올랐었는데 실제로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불 때 소켓, 특정한 핀 기업이 엄청나게 실적이 급증할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이 폭발할 것처럼 텔레그램이 쫙 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업 담당자분이랑 아는 사이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그쪽에 공급하는 건 별로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나기 어려워요.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내러티브와 꿈과 희망만 먼저 갔었던 네. 내러티브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도 테마주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종목 추출 모델 중에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모델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굴려왔는데요. 확연하게 1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테마주는 주로 딱 봐도 잡주 재무구조 불안정하거나 실적 적자거나 이상한 잡주들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이 많이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이 오르죠. 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일으키기 더 쉽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똑같은 모델을 돌리면 테마주가 그러한 잡주가 많이 줄고 좀 이름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펼쳐집니다. 뭔가 수급, 뭔가 수급 사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테마주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데 이름 있는 반도체 기업들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 말인즉 과거에 테마주를 막 주가 조작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좀 양지의 기업들까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호돌이 님하고 이번에 준비한 2024년 가을판 반도체 강의 기본편 그 업데이트 버전은 오프라인 강의가 7월 6일 토요일 날 펼쳐지는데 그거는 이제 먼저 어떻게 빨리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그 한 한 주 뒤에 저희가 촬영한 거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한 주 뒤부터는 한 7월 둘째 주 주말부터는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여기 하단에 댓글에 있는 링크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장 씨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먹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